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28강의 4번 마지막 자 윗글의 소재는 야 역시 그 사람을 소개를 해볼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요런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 4번 자 대화의 방향을 주도해 나가기 까 아 이거 어떻게 방향을 주도해 나가기 보다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말로 가지고 놀기 뭐 이런거죠 맞죠 디렉션 오브 다이알로그란 표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can still 조절할 수가 있다 어디로 방향으로 나아가라 뜻이요 자 conversation을 대화를 자 in any direction 어떠한 방향이든 자 that you want 로 까지 묶어 주시고 so you want 이 자리가 얘가 관계 대명사 가 얘 아니고 목적격 이죠 얘는 자 choose 뒤에는 목적어 이 자리가 생각된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나갔죠 자 take this example 이 예시를 한번 보자 자 여기서 take 명령문으로 가 가요 얘는 명령문 동사원형 자 이 예시를 목적어 한번 들어보자 자 여기서 순서문제인데 자 let's say 가해서 예시를 들어보자 해서 요 부분 있죠 자 그래서 let's say 가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요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자 하면 됐 전체가 목적어로 잡을께요 목적어 자 let's 이것도 잡아야 되나 자 let's 뭐 쉽지만 얘는 어이가 다들 왜 안들어가 아시듯이 얘가 요 구조로 한거죠 자 말해보자 that 전체의 목적어를 자 while you are at your friend's house 까지 자 너가 너의 친구의 집에 있는 도중에 자 친구가 보여줘요 자 너에게니까 얘가 방향을 나타내죠 잡아주고 her brand new dining room 테이블에서 다 묶어야 되나 자 그럼 그녀의 brand new는 새로운 자 dining room 테이블 식사실에 있는 테이블을 그래서 얘를 다시 묶어갖고 직접 목적어로 잡아주고 꽈로를 닫으면 되겠죠 그럼 자랑질하는거죠 자 그 다음 if 만약에 자 너가 원한다면 아는 것을 원한다면 얘도 억지로 투부정사 목적어 만들어 주고요 자 if 절을 여기서 좀 또 다른거죠 아까는 아까 우리 부사절로 썼고요 여기서 if는 자 그 다음 여기서 if는 명사절이니까 여기서는 틀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인지 아닌지죠 얘를 이렇게 묶지 말고 일단 얘를 목적어를 다 묶어놓고요 if it was really expensive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얘를 일단 목적어 처리해놓고요 그 다음 if 절을 위해서 인지 아닌지 뜻이겠죠 자 그것이 정말로 비싼지 아닌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래서 똑같은 if가 두개 들어갔지만 한개는 부사 얘는 목적으로 쓴 명사 자 우드 asking directly까지 자 우드 동사 주어는 주어 asking directly까지 묶어갖고 얘가 asking 요구분 있죠 얘가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로 쓴거에요 그래서 우드 사실 동사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자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하게 부사도 처리해놓을게요 부사 묻는 것이 자 비 될까 자 your best bet 그래서 best는 원래 내기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부업 동격 처리해놓고 자 그래서 음 배트를 책략 혹은 방책으로 의역해야 돼요 여기서는 별로 안 맞지만 자 usually not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봤자 답이 나올 것 같냐 바보야 아니다 이런거죠 자 왜냐면은 자 그녀가 아마도 자 get 동사 원형 자 get 되는데 이 형식 동사로 잡아요 조금 디펜시브하게 형용사 그래서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 주시기 바로 저거 어 바로 이거 디렉트로 물어볼 줄 몰랐네 이거 말 안해줘야지 이렇게 된다 자 빈칸 넣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제시하겠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묻는 거 대신에 간접적으로 묻는 게 그래서 but로 지금 문장이 바뀌면서 여기가 들어갔어요 자 다음 만약에 또 이 푸절은 부사로 썼고요 자 너가 말한다면 자 to 너의 친구들에게 아 친구에게 자 that 전체가 지금 that 묶어주시고 that을 그냥 접속사라고 잡아야 되겠습니다 접속사 자 it's the most gorgeous 자 그것이 주어 동사 가장 최고의 최상급 gorgeous 멋진 형용사 테이블이라고 부엌 동격 자 여기서 대생략 됐고요 대생략 자 you ever seen 네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여기서도 목적어 생략이죠 여기서 목적어가 여기서 생각돼서 대수로 나갔죠 네가 지금까지 봐봤던 것 중에니까 자 ever이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까지 잡아서 현재 완료 용법은 경험 의 용법으로 들어갔죠 자 what 무엇이 might 될까 자 그녀의 리스폰스가 동사 원형 여기까지 동사 원형 잡아주시고 might 자 with 이시마라는 것은 앞에 나온 네가 했던 말과 함께 자 you guessed this 은 뭐 as 정도 생략이에요 그럼 너가 추측했듯이 이런 뜻이에요 저 동사 자 그러면 즉 How expensive it was 얼마나 그것이 비싼지 일 것이다 자 그러면 너들가 사실상 물어본 것도 없고 아 저걸 멋있네 이거 진짜 멋있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으쓱해 하고 어깨 으으 이래갖고 아 이거 저걸 비싼 거야 이렇게 상담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다음 여기서 명사절이에요 How expensive 어순 주의해야 돼요 어순이 How expensive 를 일단 의문사절 하나로 잡아주고요 보고 간접의문문 처리할까요 여기서 보면서 간접의문문 이랑 비슷하게 쓴 거예요 여기서 간접의문문 그래서 어순이 의문사 의문사 플러스 형사 같이 잡아주고요 이드워즈 저 동사 사실상 정확하게 하면 의문접속사 플러스 조동사 접주동이에요 접주동이 항상 명사가 됩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너가 말한다면 자 너가 말한다면 이것이 Looks like a 코스 It Looks like it 코스 더 Look like 뭐 처럼 보이는데 주어 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코스트는 비용이 들다 뜻이요 비용이 들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약간 무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수고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It looks like a fortune 이렇게 아 돈 진짜 비싸보이네 이런거 자 How 또 의문사 동사주어 도치시켰겠죠 의문사 동사 주어 자 어떻게 너가 스팬드 할 수가 있니 동사 원형 너무나 많은 돈을 테이블에다가 너 또라이 아니야 돈 거의 다 다 때려박아 이거를 자 이렇게 말했을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게 자 what response might you get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순서문제로 어떠한 응답을 의문사 what 그래서 what response 까지 묶어주시고 might you 동사주어 도치 너가 얻게 될까 동사 원형 말을 이쁘게 안했으니까 좋은 말 안 나오겠죠 원래 욕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욕은 안하고 자 그녀는 아마도 말해줄거야 자 너에게 말해줄건데 자 about his quality 자 그것의 질에 대해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1 테이블의 질에 대해서 그리고 craftmanship 전치사의 목적어 2 뭐 훌륭한 솜씨에 대해서 장인정신에 대해서 이런거죠 자 그 다음 that은 앞에 나오는 craftmanship을 부가 설명해주는 또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주격 그래서 동사로 바로 봐요 자 when into it 그 테이블에 들어갔던 그래서 이렇게 말할거고 거꾸로 한다는 말이죠 맞죠 자 when you say it's expensive 네가 주어 말을 할 때 자 그것이 비싸다고 이렇게 묶어주시고 that 전체가 when you say that 이렇게 할게요 that 생략 생략되고 얘가 다시 목적어로 들어갔다 이것이 비싸다는 말을 할 때 자 그녀는 주어 will 말할거에요 about its quality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면 질에 대해서 말하는거고 질에 대해서 말하면 가격에 대해서 말하고 거꾸로 가는거죠 그래서 quality도 빈칸 넣기로 또 quality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도 해석만 해보면 뭐 괄호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또 가요 만약에 자 너가 동사 말을 한다면 내가 또 다시 목적어 자 it looks beautiful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을 한다면 자 청개구리죠 그녀는 동사 will 동사 원형 말해줄거다 자 너에게 about the cost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the cost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틀려졌죠 이렇게 어떨 때는 질이 나오고 어떨 때는 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상반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 내려요 자 by asking 함으로써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처리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로 들어갔죠 물어봄으로써 자 right question 이요 올바른 질문을 자 여기서 뭐 하나 더 첨부하자면 right question을 in right situation 포지션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at right time 자 올바른 질문을 함부로써 너는 주어 동사 아까도 스티어로 나왔어요 동사 원형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잡아볼까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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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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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기 기억을 높여왔고 자 너는 조절할 수가 있다 너의 conversation 대화를 자 in any direction 어떠한 방향이든 자 you want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 그리고 illicit 할 수가 있다 여기서 can still이 여기 있었죠 저기도 can 넣어줘야 돼요 그럼 can illicit 할 수 있다고 계속해요 동사 원형 이 이끌어낼 수가 있다 다 있던 information을 목적어 당연히 that you need 혹은 that you want 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처리를 해놓고 관계대명사 목적격 아까 전에 똑같은 표현 나왔으니까 부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need 타동사 뒤에 앞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해서 맨 마지막 문장보다 뭐 더 좋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앞에도 나오긴 했는데 맨 앞에 또 부가 설명을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주제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방법까지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화를 어떠한 방향이든 네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이끌어내는데 정본데 네가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말을 수술하게 만드는 대화의 기초 방법이죠 무조건 칭찬해 주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줍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듣고만 있다가 칭찬만 한 번씩 던져주면 사람들도 이뻐고 와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관심 있는 줄 알고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자 한번 대화의 방향 주도하기 자 나서 Direction of Dialogue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28강 4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부족한 부분이 없나 살펴보고 있으면 제가 타이핑하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에다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28강은 이어서 마무리 찍고 다시 29강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그녀를 수 있는 날씨 자막 제공 및 노래 여러분이 그녀를 수 있는 날씨 들리지 못해 그녀를 수 있는 날씨 우리한테 이렇게 잡아냐 그녀를 수 있는 날씨 그 자각의 좋은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